정승환 정승환 노래야?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바름이 잊고 다닐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몽환적이네, 목소리가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네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널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나 대답 없는 대답해 배민 다 알면서도 나 모르는 척 맹돈데 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널 바라보다 점점 넌 가져가는 난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릴 헛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둬 그런 어린 날 놓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어린 날 아, 목소리가 엄청 좋구나 아, 목소리가 엄청 좋구나 아, 음? 아, 음? 아, 음? 또 엄청! 아, 음? 어? 아, 음 대박이야. 이야, 10절이구나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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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음악 주세요. 말 나온 김에 다른 분 목소리도 한번. 브리티니 스피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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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티니 스피어스. 브리티니 스피어스.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발음 때문에 외국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저 서은광씨 생각하고 있던 걸그룹 이분 맞습니까 메인보컬? 아 맞아요 맞아요 로네씨 서은광씨 왜 이렇게 얼굴 빨개졌어요? 아니 보는 내내 개인계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 옆에서 지난주에 선광씨하고 하니씨는 이분을 두고 개미얼이다 개미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허리 사이즈가 19인치로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? 진짜 달록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19인치는 더 되나요? 아니 19인치는 살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적혀있기까지 19인치라서 저도 지금 네 그거는 팬분들이 제가 얼마전에 옷을 수선을 하면서 제다가 물어봤어요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그런데 24 24 네 차이가 많네요 사람입니다 네 5인치 차이가 나네 5인치 그러게요 오늘 판정단 분들의 평가는 로제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다 저는 되게 평범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니요 독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특별한 거죠 특별한 목소리 아주 스페셜인데 오늘 여기 무대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촉촉한 목소리의 매력에 완전히 흠뻑 빠졌을 거예요 네네 이번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굴까요? 네 엄마 네 엄마 어디에 계시죠 지금? 아 죄송해요 네 네 엄마 호주에 살고 계세요 엄마 호주에 엄마에게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네 네 엄마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저 맨날 방송에서 울어가지고 네 엄청 창피한 일도 아니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본인의 감정은 예 그대로 뭐 예 편해도 되니까 저도 울고 있어요 괜히 안경 벗어요 안경 벗어 예예 네 네 저 밝은 모습으로 예 어머니께 엄마 저 보고 계십니다 저기 예 엄마한테 인사할까요? 안녕 뭐지 한국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가 연습 더 많이 해서 더 멋진 가수 돼서 엄마 잘 연습하게 할게요 사랑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블랙핑크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내려놓고 오늘은 정말 감성적인 본인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낸 로제씨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무대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는 음색 깡패 로제가 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고 저희 블랙핑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